제가 봤을 때는 간절기 필수템 중에 하나입니다. 트렌치코트 같은 원피스다. 트렌치코트 아니에요? 이게 약간 코트같이 생겼는데. 이거 코트 입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원피스처럼 생겼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활용도가 진짜 높죠, 그래서. 아우터로도 가능하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 원피스로도 가능하... 여보세요?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급해가지고. 쇼핑 중이라. 예,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풀어. 이렇게 풀으면 트렌치코트같이. 진짜 예쁘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황보라 씨가 좋아할 만한 낙낙한 핏이에요. 그러네, 낙낙한. 낙낙하게. 그런데 이게 더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여며지거든요. 그러면 서리선이 살짝 들어가면서 단독으로 입으면 원피스로도 가능한 거예요. 얇은 벨트로 조금 더 실루엣을 줄 수도 있죠. 벨트를 하는 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피스보다는 아우터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아우터예요. 원피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게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휘뚜루마뚜루. 표현력 하나 정말 좋으시네요. 휘뚜루마뚜루, 후뚜루마뚜루. 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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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